우리 노름반. 아니 오늘 만나면 줄라고 그랬지. 6천 원 딱 갖고 계시네. 그날은 잔돈이 없으니까 못 줬으니까 오늘 줄라고 그랬지. 이거는 내가 챙겨야지. 진짜 챙긴다. 노름빛을 갖다가 아니 남의 지갑을 뒤져가지고 가져가는 법이 어디 있어. 찾아볼이 있어서 딱. 뭐라고. 아니 5만 원짜리 제가 중국 거기에 있고. 그건 보태서 친구들 박고둑 되니까 그러네. 놀으면서 이겼다고. 얼마 들었는데. 얼마 들었는데요. 10만 원. 5만 원 붙여드려야 되겠네. 5만 원. 계산은 계산하니까. 아니 됐어요. 아니 됐어요. 아니 됐어요. 아니 됐어요. 그것도 따가지고 테레비전으로 보니까 들고 건들었어요. 아 일찍 일어나기로 했죠. 전에 내가 알람 맞추면 다 일어났네. 다 일어났네. 알트가 되게 특이하죠. 아 벌써. 아 주시려고. 진짜 저거. 아 Prem Day. 오금. Dude. Be your home. 이거는. 이쁜님입니다. 주소. 술도 어제 마시고 했는데. 심심한 거 한 마리 쏟다 끓여 주려고. 아니 그거 저희도 오면 사다 끓여줘요. 고기가 뭐 나면 안 나면 몰라서. 그러면 사다 끓여줘요. 남서방 입찰하대 간다 하디 왜이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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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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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찍 가야되네. 진짜 신기해. 진짜 오래지 마시는데. 잘해놔서. 찾아놔서. 찾아놔서. 깨워야 일어나지. 질서 좀 얼굴 좀 보세요. 어떤 일이 없었네요? 고모예요. 고모님이세요? 아버지 누님. 여든 한 다섯 계셨나? 남순아 공판장 간다. 큰손 땀 땀 칠 사티야. 한 시간, 한 시간 이 정도.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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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장 간다고 큰손이. 공판장 갔다 오고. 식전에 일 다 해준다 하지만. 그치? 그치? 식물을 다 가지고. 같이 입고 앉아서. 그럼 우리까지 먹니더? 저한테 나는 다 먹고. 먹고. 식사 앞으로 하고. 밥 보러 가도 되니래. 아주 시간이 있어. 10시이나. 천당 갈라고 교회는 아주 열심히 믿네. 응. 그래. 장사를 신랑 같이 하니까. 응? 두 신랑 같이 하니까. 신랑 같이 하는데. 사람 집에 가야 돼. 사람 집에. 돈 피고 해달라고 하면. 조금 마다 했다 했는데. 삼주. 응? 삼주. 아. 삼주에. 아. 수요일 날이. 다 오는데 다 왔다. 나 장사 왔다. 응. 나 이거. 하하하하. 제가 한 반 정도밖에 사실은 잘 못 알아듣는데. 장모님도 천천히 얘기하시면 되는데. 뭐 빨리 사투리 섞어서 얘기하면 뭐 한 50% 정도 알아듣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 30% 알아듣고 그렇지. 국이 약간 싱겁다. 네? 아니에요. 싱겁게 먹어야죠. 싱겁게 먹어야죠. 싱겁게 먹. 네. 싱겁게 먹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같이 드세요. 어? 뭐가. 뭐요? 마카롱. 마카롱. 이거 한 잔 드셔보세요. 왔다. 이거 한 잔 드셔보세요. 과자. 과자. 응. 과자. 응. 과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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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